And now it's time for 연등놀이 So first with the performance of 상월 비보이 그룹 So let us begin the 연등놀이 tonight 자 불구해 2568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회 연등놀이의 첫 번째 무대는 상월 비보이단의 공연으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손머리 위로 붙여 heads up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크게 인사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많아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 소개를 잠깐 짧게 드리자면요 저희는 포산세님 창단 아래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월 비보이단 E8 크루라고 하고요 저는요 또 이번 연도 2024년도 공식 대한민국 국가대표 비트박서 스테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연등에 또 이렇게 초청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한번 재밌게 신나게 놀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같이 즐긴 준비 되셨나요? 좋습니다 자 박수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박수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정 그대umber bec세 그렇기 첫번째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bas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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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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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